온타리오주 영앤픈츠의 건설 중인 다이아몬드 콘도가 한인을 위한 최초 분양을 진행합니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5255번지 703호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다이아몬드 콘도는 교통유지인 놀수역 한인태원에 위치한 30층짜리 콘도로 2017년 입주 예정이며 총 386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로얄리피에지 한인부동산 측은 이번 분양을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가장 먼저 선택권을 제공하는 한편 최초의 분양가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오픈하우스엔 만달라 상당의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인부동산 측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